아 아깝다 아 저거 다 잡았는데 아 그 어 빅님 변경과 한 갠 같고 한 번은 공짜로 할 수 있던데 한 번 스파틴 판다는게 무슨 뜻이야 시세 지금 낮쟎나요 아 벌써 거점 먹는거야 야구정 빠져 진짜 쉽구나 이거라도 금메달 먹어야지 어 그런가요? 수비걸림을 치나? 그것도 그래 야 셋이 같이 민자 좀 셋이 빌어야 빨리 가는데 너무 무책임한데요 방패나 채울 것 같으면 안돼 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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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이상하게 쏜다 그냥 쓰네 쓸어 나 궁 써야 되는데 여기서 어딨어? 두 마리 한마리 한마리 더 하세요 궁 아 궁 써보지도 못하네 이거 야 좀 댐벼라 궁중 쓰게 한 번만 댐벼줘 아 나 진짜 야 여리형 PC 여리형이 추천하는 PC 34만원짜리 있거든요 오버워치하고 피파하기 적당한 PC 방송국에 링크 있습니다 본체 모니터? 본체 뭐 채모 아니 본체만 본체만 34만원 여기 루시오 여기 루시오 뭐하냐 여기 루시오 진짜 웃기다 루시 뭐하는 거지 정치 성공했어 정치 성공 정치 성공 어 제가 그거 믿을만해 34만원짜리 솔직히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어 지장은 없어 지장은 없어요 중업 정도로 하면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사양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 사장님은 그거를 제일 그냥 추천하더라고 그거 사서 게임 편하게 하면 되지 뭐하러 돈 많이 쓰냐 이런 생각이더라고 거기서 좀 더 성능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이제 SS이 다니면 되니까 SS님 가격 저렴하지요 리장타워 아 뭐하지 공격력 꽉 좋은거 좋은 공격력 센게 빠르고 센게 별로 없어 성들 파라가 좋은데 파라 너무 어렵더라 손이 많이 가는 느낌이랄까 작품 으윽 뭐하지 정클랜 아 정클랜 또 손이 익지를 않아가꼬 리커 하자 리커 금리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메모리 팔기가네 메모리 팔기가면 문제 없지 항상 경기를 늦추지 마세요 아 걸렸어 아하 걸렸어 걸렸어 조합 나왔네 아 이거 고릴라가 딱인데 이거? 애들 보니까 아 저것도 안 돼 고릴라가 더 낫겠는데 아 근데 딜이 없냐 아 너무 느려 솔저하다가 딴거 오면 답답해 느려서 아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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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답답해 우리편이 버티지 못한 상황에서 별로인거 같아 나의 솔저가 간다 야 솔저충해 솔저 아 나의 솔저필 그런데 우리가 아 진짜 계속 계속 로드호그한테 죽네 로드호그 아 열받아 지금 개인지 궁쓰는 아무도 못잡았나보다 김세종 궁썼는데 아무도 못잡았어 아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어디갔어? 아까 잊지 않았어? 다 잡았구나? 아 나 괜히 궁썼는데 아까 소식이 내 궁 아까워 우리 펜트 걸렸어? 왜 혼자 오시네 니들이 잡았는지 몰랐지 와 안 죽었어 메르시 나를 도와줘 메르시 아 진짜 아 메르시 나를 힐 줘야지 아 메르시 나를 힐 줘야지 아 메르시 나를 힐 줘 왜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돼 이제 들어가야돼 아이차 자 코코스님 감사하고 땡큐 역전하면 되지 역전 지고있으니까 이제 쏠저에게 딴거 하지말고 아 아까전에 그 블랙퓨님 빠지고 나니까 게임이 안되네 아 지금 빡딜이 없네 빡딜이 아이차 아이차 코코스님 반응 고마워요 땡큐 이거 스티커 어떻게 붙이는거야 이거 나도 한번 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붙이는거지 난 니랑 같이 안가 어 3층 갈거야 아이차 낚였어 아 정클렛 낚였어 아 정클렛 다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 저거 다 잡았어 이러고 있었는데 정클렛 죽었으니까 3층 피웠겠다 정클렛 죽었으니까 3층 피웠겠다 아 2층 뺏겼구나 아 뭐야 이거 러브샷이야? 아 러브샷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아 아 답없다 답없어 하아 안되겠다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편하게 지겠네 어 한번 저기 뭐야 이루치지 어 뭐 왠지 뭐 아 없 이건 저히 수많은 140 도대체 올라온다 좀 잠시만다 어디 갔노 저거 포탑 하나 못 잡아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올라온다 아 이거 싸는데 아 저거 한 명이면 죽는데 아 아 걔한테 죽은 건 아니네 아 버틸 수 있나? 아 부활했다 리퍼가 없으니까 아 돼지를 잡을 게 없네 돼지 잡을 게 없어 야야 안에 들어가 줘야 돼 궁두 좋지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다운 안에 들어갔어 들어갔어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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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탭을 꽂힌 게 . 야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나 때문에 이겼다 내가 지금 몇명을 죽인거야 야 이거 진짜 궁 3번으로 한 10마리는 잡은거 같은데 궁 한 번에 3개씩이에요 아 리퍼 있어야 되겠네 우리 편 많이 걱정된다 진짜 우리 편 실력 보니까 밖에서부터 잡아들어가야 될거같아 안에서 부터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포탐 내가 잘라주고 지겹게 포탐 맞네 아우 다 죽었어 아 이제 한 번 들어가볼까 누가 이 자식들아 오우 온갓 아 미치겠네 답 없네 지금 우리 편에 킬이 없는 것 같아 위에 올라가는 게 킬이 없어 어 김세종 쫓아 봤어 나이스 아 금감이네 아 촛솔좋아 어 촛솔 잡았다 믿을게 그나마 김세종 겐지 밖에 없구나 저기서도 토르비온을 하는구나 어 맞자 수중 라인 안에 들어가 너는, 왜 밖에 나와있어 안으로 들어오는데 줌 잘 왔으니까 어, 저 귀민이 수술 잘했어? 무슨 수술 했죠? 수술 잘했어? 다시 일어날테니 아, 좋네 손목뼈가 튀어나왔어? 손목뼈가 어떻게 튀어나오지? 뭐하다가 야, 들어가 라인, 라인이 안 들어가고 있어 미쳤어 라인 아 들어왔네 라인 끝났겠지? 아,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네 제발 대박 토져라, 대박 토져라, 대박 토져라 대박 토져, 대박 토져라 아, 뒤에 있었어 아, 뒤에 있었어 잘했다 아, 마지막이 좀 아쉽다, 아 안에 포탑 하나 세우니까 진짜 힘드네 아, 맞다 친구랑 싸우다가 때리는 것도 잘 때려야 돼 아, 맞아 나도 옛날에 때리다가 손목뼈가 부러진 적 있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아, 맞아 약간 부러지지 않았고 어 금이 갔어 손에 아, 맞아 맞아 역시 솔더로 해야돼 역시 솔더로 해야돼 아, 진짜 아, 뭐야 여기가 다 구입한 뒤 아, 아 아 아 아 아 아